호리눈 하고싶다. 나 보험 가입 안했어. 지금 하면 안되는데? 어? 나 보험 가입 안했어. 나 호리눈 보험. 나 못할 거랑 안했는데? 여기 파3인데 아까 언니가 85, 90. 85, 90인데. 언니 할 수 있어 충분히. 호리눈 한번 하자. 나 지금 호리눈 보험 가입 안했는데? 그거 보험 가입하면 해야되는거 아니야? 에이 그냥 하는거지. 그럼 내 쌍도 깨지잖아. 그럼 내가 너만 선물 주면 되잖아. 나랑 둘이 하니까. 카메라 감독. 아닌가? 그럼 여기 있는 사람도 있는데? 너만 챙길게. 좋다. 해줘. 아 진짜 호리눈 하면 대박이겠다. 대박. 해봐. 화이팅. 호리눈. 좋다 좋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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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나잇 좀. 호리눈 하면 다음 기회에. 버디 합시다. 버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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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디. 이봐 어디 좋다! 나는 오른쪽 아까 오른쪽이지만 그래도 올라가면 되는거지 나이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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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 약간 편해져서 좋지 편해져서 좋고 배치기를 자꾸 하는거지 정상하다보면 카메라가 이제 있는걸 약간 잊게되지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들이 되게 좋으시네 너무 좋지 네가 쳐도 된대 이런 정말 오난 감독님들이 어디있어 감독님이 되게 웃고 계셔 그래서 내가 칠맛이 나와 감독님들은 너의 감정을 아는거야 얼마나 이 부부 방송이 어렵겠어 좋으신 분들 우리 여기서 파해볼까 언니는 할 수 있고 우와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지금 괜찮은데? 왜냐면 나는 진짜 홀인원을 안해봤어 아 진짜? 언니 근데 프로들도 홀인원 못하는 사람 되게 많대 그래? 얘기하던데? 나는 이 글은 되게 많이 해봤는데 홀인원만 안해봐가지고 홀인원 좀 하고싶긴 한데 오래할 수 있을거 같아 그래? 예쁘다 아아 와야돼요 아아 와야돼요 가다 까비 정통통통 호진이 방 떨어졌습니까? 저요? 간이 콩알만해가지고 초콜렛인데 내가 초콜렛 줄게 바로의 왼쪽이 자 아 세게 칠걸 원래 골프가 불을 줄 알았어 내리보려고 지나가고 나면은 아쉬움이 많지 호진이 먼저 하고 제가 할까요? 언니 먼저 하세요 응 나이스 나이스 버디 버디 언니 버디네 그거 아까 니모 언니 챙겨주세요 니모 언니 버디 상품 파다 나이스 대박 나이스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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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다 역시 잘해 너 되게 롱팟이었어 언니 너 물욕을 내면 안 되는데 언니가 버디하면 주신다고 언니는 버디 할 수 있었어 대박 원래 방송할 때 버디나 파도 되게 힘들어 아 그래? 근데 우리가 지금 기운이 좋은거야 내가 버디를 몇 개 잡는다고 목표를 잡고 너도 파 너 몇 개 할거야? 파? 양파만 안 하면 되는데 아니 아니 지금 몇 번째 울리냐? 지금 몇 번째 울리냐? 5번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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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이요? 9번이요? 10번이요? 5번이요? 10번이요? 6번이요? 5번이요? 5번이요? 4번이요? 5번이요? 6번이요? 연선은 cloth 6점 다 uno 나이스! 두 개 다 잘 갔어. 너무 좋다, 여기. 너무 좋아요, 너랑 같이 촬영하니까. 여기 너무 재밌어. 뭔가 코로나에 답답하고 힘들었던 건 다 풀리는 느낌이다. 둘이 하니까 진짜 좋네. 너무 좋아요. 너무 왼쪽인가? 아 나이스 나이스 나 완전 차 못 차가졌네 근데 나처럼 저렇게 너무 왼쪽 안 봐도 되겠다 아 굿샷 잘 쳤다 또 나가? 오 스탑 스탑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잘 갔어 방향은 잘 본 것 같아 언니가 왼쪽이 좋다고 했어 여기서도 우리 버디 찬스야 아 진짜? 당연하지 여기 언니가 짧은 홀이라고 했거든 근데 그거 있잖아 아마추어가 욕심내다가 버디 커팅이 복이 된다고 그치 너랑 나랑 위치 딱 좋아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찍었어요? 찍었어요? 아 찍었어야 돼 찍었어 찍었어 나이스 버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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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대박 완전 대박 나 얼굴 빨개졌어 너무 정확하게 침 나올 뻔했어 너무 정확하게 봐주셨다 고마워 진짜 완전 대박 너무 약하다 그치? 약했어 그치? 근데 이런 거리가 제일 애매한데 왼쪽 끝 내리막 왼쪽 내리막 왼쪽 내리막 왼쪽 내리막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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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호진아 내가 너의 버딧볼 파트 꺼내줄게 지금 우리 계속 버디 파 버디 파 너무 좋은데? 너무 좋다 우리 다음 월드 버디 파트를 해보자 좋은데? 오늘 난리 나겠는데 우리 오늘? 너무 좋아 natürlich 넌 응 응 응 응 응 응